오늘은 진지하게 진짜로 대한민국 버튜버 중에 fm하는 여자들이 존나게 많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튜버는 fm이 아닐거라 믿으시겠지만 그녀도 여성시대하는 여자라는 증거를 보여드리죠. 제가 과거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버튜버 하는데 어디 자랑할 곳 없어서 여시에 자랑해봄이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4월달에 작성되었지만 2024년 7월달까지 댓글이 달릴 정도로 아주 핫한 게시글이고 이 버튜버 한국여자는 자신의 각종 수익인증을 했다가 지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글은 조작된 글이라고 주장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글 쓴 버튜버 한국여자는 유튜브 스튜디오 인증을 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인증한 걸로 보아 이 글 쓴 여자는 버튜버로 성공한 여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이 글 쓴 여자는 니들이 보는 여스트리머들 다 여성시대야 니 옆에 있는 여자도 여시도 니 앞에 있는 여자도 여시란다 라고 말하며 여성시대하는 여자들이 존나게 많다는 걸 스스로 인증해주시고 여자들 중에 여시아나는 여자 없고 느그 버튜버 메가레프엠이라고 여성들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죠. 아주 시원하게 저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남성을 비하하지만 남성의 돈을 빨아먹는 한국 버튜버 여성들 여시랑 트위터하는 버튜버 언니 있는데 그 언니도 진짜 유명한 버튜버인데 잘만 숨기고 한다 말하는 한국여자 그녀는 개인 카페가 있어서 거기 남자들이 유목을 올려주면 그거 있는 게 주 컨텐츠라 하죠. 뭐 이 여자가 어떤 버튜버인지 알아내면 참 재밌겠지만 교활하게도 정확한 신상은 올리지 않아서 찾아내는 건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여성시대 FM 리스트인 여자들이 의외로 버튜버를 존나게 많이 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 글을 보고 용기 얻어서 버튜버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다는 이 한국여자를 필두로 여성시대 내부에는 버튜버하는 여성들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2024년 7월 데뷔인데 본업이 너무 바쁘고 이벤트까지 했는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고 속상해하는 여성시대 버튜버. 2024년 7월 첫방으로 버튜버 시작했는데 후원받고 행복해하는 여성인권 운동 FM 리스트 여성시대 버튜버. 일주일도 안 된 학고 버튜버인데 크루 제안 와서 당황스럽다는 FM 리스트 여성시대 하는 버튜버의 모습. 진지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보는 학고 버튜버 혹은 대기업 버튜버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보는 버튜버에게 혜화역 시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붕후우신 같은 시위였다고 말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는 건 당연하며 대한민국은 남성역 차별의 나라라고 직접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성시대를 하면서 남성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버튜버로 돈 많이 벌고 회장님께 알랑방구 떨고 싶다는 이 여성의 모습. 정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생각되시지 않나요? 한국 여자 버튜버들께서는 2년 넘게 방송하면서 방을 한 번도 치우지 않으셨고 쓰레기가 개만 타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런 여자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대한민국 버튜버하는 여자 중에 FM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진지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버튜버에게 대한민국은 남성차별국가고 여자는 그 혜택을 꿀빨고 있다. 나는 이 문장을 그대로 말해보라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의 버튜버나 저 문장을 그대로 읊어주고 공감해줄지. 남성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여성시대를 하는 주제에 모순적으로 남성에게 돈을 받아먹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총대매고 버튜버판을 저격해봤습니다. 적어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버튜버를 한다면 남성을 존중하는 양심은 있어야 할 건데. 도네이션의 4분의 1이 한남들 군대 간다고 응원해달라는 도네인데 그거 보고 응원한다 말하면 현타온다는 우리 한국여자들. 여러분이 보는 버튜버가 군대 옹호한다 해서 그게 진심일 거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했다고 욕먹을 거하는데 부디 제발 버튜버하는 여자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문화가 버튜버판에 자리잡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한심한 fm리스트 버튜버 저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군대 간다고 징징거리는 한남 어쩌고 말하는 여자는 남성들에게 인기 많은 버튜버랍니다.